황진아 2차례 이어집니다 2차례 이어집니다 2차례 이어집니다 4핸드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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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늘선수의 서비스 황진아 4핸드사이드 강하늘선수는 계속 준비해야됩니다 예 강하늘 황진아의 서비스 아주 좋았습니다 예 황진아의 서비스 아우 강하늘에 3 황진아 방향을 예 동점상황에서 황진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황진아의 서비스 한차례 더 남아있습니다 아우 강하늘 선수입니다 강하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스콘까지 손에 있습니다 강하늘 포인트 강하늘의 서비스 쩔 뜬 볼 맘 강하늘 강하늘 서비스 아 아 아 어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하늘 이제 두번째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네트에 맞는 공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 강하늘 자 서비스 강하늘 높게 띄운 공 공격적인 리스 백핸드로 마 회전을 걸었고 뜬 볼 마무리가 안됩니다 서비스 황진아 백핸드 점수를 만들어놨는데요 강하늘의 서비스입니다 자 황진아도 포핸드로 강하늘의 서비스 네트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차 상황에서 황진아의 서비스 약간 빗맞았는데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빠르게 두 점차 상황에서 황진아의 서비스 긴 서비스 출발 3구 강하늘 3구 5점 4점 3점 3점 2점 3점 강하늘 선수의 서비스 강하늘의 리시브 강하늘 선수는 지금 서브 또는 리시브 위에 확실한 전략이 없어 랠리 포핸드 강하늘의 리시브 강하늘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석점차 황진아의 서비스 강하늘의 리시브 황진아 범실 서비스 황진아의 상 강하늘의 공격 강하늘 강하늘의 공격 강하늘 황진아의 득점 강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